ㅠㅠ 공연 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유빈씨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와우 이거 뭐예요? 그걸 때렸나요? 찔렀나요? 진짜 이를 이렇게 쳤어요 진짜? 와 진짜 놀랐어요 다행히 하나 있더라 유빈 칭찬 좀 해주세요 잘했어요 박수! 유빈 칭찬해 트라페 더 잘해 트라페 더 잘해 그리쌈아 ร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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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